자 라이브 블루스 음악을 이곳 탑동 후변동연장에서 아직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좀 선선한 여름바람을 느끼시면서 이게 정말 안성맞춤의 장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스후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블루스 음악을 하는 게스후라는 팀입니다. 블루스 음악을 하는 팀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의 어떤 대중음악의 시발점에 나오는 블루스에 대해서 한번 이 제주도에서 한번 퍼뜨리고 같이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음악인데 사람들을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 번 일이 블루스라는 게 진짜. 저희는 오늘 블루스 음악 중에 모던 블루스 음악 한 곡과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블루스 4곡을 준비했습니다. 첫 곡으로는 모던 블루스 음악인 댕글 바이 스레드라는 곡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첫 곡은 모던 블루스 음악의 시발점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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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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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